아... 점령 고점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. 고점을 차지하고 적들도 처부수하라. C 거점을 점령했다.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C 거점을 점령했고 고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2부에서 뵙겠습니다. ㄷㄷ 히힛 저쪽이 복수하려 한다 기회를 주지 마 ㄷㄷ ㄷㄷ 플레이브! 그대로 밀어붙여!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이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이 거점은 더 추가적으로 이 거점은 상당히 매우 적당했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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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